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무엇이 문제인지 설태주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기업체들의 산업 폐기물 처리 상황, 지금 어느 정도 심각한 건가요? 네, 산업 폐기물이라고 하면 시청자분들이 보시기에 조금 생소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공장에서 생산 활동을 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부산물인 산업 폐기물이 생기게 되는데요. 울산에서 이 산업 폐기물을 처리할 곳을 찾지 못해 기업체마다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울산에서 산업 폐기물 문제가 왜 불거지고 있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석유화 공장과 비철금속 단지 등 대형 산업 시설들이 모여 있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공단입니다. 이곳에 입주해 있는 한 대기업 공장. 이 공장은 외국에서 온광석을 수입해서 구리나 납 등 비철금속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건물마다 작업이 한창인데요. 창고 벽면 한쪽을 가득 채운 이것은 수입한 원석을 깎고 나오는 불순물들입니다. 원석 안에는 공장에서 필요로 하는 광물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품을 생산하고 가공하는 과정에서 필요 없는 폐기물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쌓인 폐기물은 중장비를 동원해 하루에도 여러 차례 덤프트럭에 실어 밖으로 빼내는 작업이 되풀이됩니다. 이런 불순물들은 이 공장에서만 하루에 수백 톤씩 나옵니다. 이러한 폐기물은 칼슘과 불소 등 대부분 중금속이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장이 가동되면 될수록 폐기물은 계속 나오기 때문에 버려야 하는 양이 어마어마한 수준입니다. 산업체에서 나오는 불순물은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 최대한 재활용을 해서 폐기물 발생량을 줄여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재활용 수요가 거의 없기 때문에 적당한 땅을 찾아 묻는 방법밖에는 없다고 합니다. 거기서 발생된 폐기물은 사실 국내에서는 더 이상 재활용이 불가능하고 수요처가 없기 때문에 매립장으로 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거든요. 인근에 있는 다른 대형 사업장을 찾아갔습니다. 이곳 역시 많은 산업 폐기물이 나오고 있지만 울산에서는 버릴 곳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 사정은 어떤지 들어보기 위해 다른 공장을 찾아갔습니다. 연간 매출이 500억 원 정도인 이곳은 철강 제조 공정에 들어가는 첨가재를 만드는 곳입니다. 이곳 역시 수입한 원석을 가공해서 필요한 광물만 빼낸 뒤에는 나머지가 폐기물로 분류되는데요. 이 폐기물들을 철회하는 비용이 최근 몇 년 새 3배까지 뛰었다고 합니다. 울산에서는 더 이상 철회할 데가 없어 매립 비용이 높아졌기 때문인데 그 비용은 고스란히 제품 단가 인상으로 이어져 기업 경영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폐기물 처리 비용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지만 더 큰 문제는 언제까지 그 비용이 오를지 누구도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회사의 경우 중장기 지출 계획을 세우는데도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산업 폐기물은 각종 유해 화학 물질의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운반하고 매립하는 과정에서도 안전이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각 회사마다 폐기물을 트럭에 실어 멀리 있는 타지역 매립장을 이용하게 되면서 사고가 일어날 위험이 항상 노출돼 있습니다. 울산 지역 공단에 있는 수많은 기업체 공장에서는 해마다 50만 톤의 산업 폐기물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사람 몸에 해로운 유해 화학 물질들을 상당량 포함하고 있는데요. 산업 폐기물은 실제로 어떻게 운반되고 있을까? 저희가 산업 폐기물을 실은 트럭을 공장에서부터 따라가 봤습니다. 폐기물 운반 차량은 일반 트럭과 다르지 않았는데요. 공장 지역을 벗어나자 속도를 높여 국도와 고속도로를 거쳐 전국 각지를 내달립니다. 차량 덮개는 형식적일 뿐이고 바람을 타고 중금속 가루가 날리거나 떨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더욱이 교통사고가 나서 트럭에서 폐기물이 밖으로 쏟아진다면 주변 지역에 심각한 환경 오염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취재진이 온산공단에서 1시간가량 지켜봤더니 산업 폐기물을 실은 이러한 차량들이 쉴 새 없이 지나갔습니다. 그렇다면 울산의 기업체들은 왜 이렇게 산업 폐기물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고충을 겪는 것일까? 온산공단 한가운데에 있는 울산의 한 산업 폐기물 매립시설입니다. 높이 7만 5천 제곱미터 규모로 겉보기엔 흙으로 덮인 평범한 공터처럼 보이지만 지난 1980년대부터 매립 업무를 해오고 있습니다. 계단을 타고 한참을 올라갔어야 현장이 눈에 들어옵니다. 이 땅 아래로 지하 25미터를 다 메우고 나서 다시 땅 위로 10미터 높이까지 올라와 매립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제는 울산시에서 허가받은 면적을 거의 다 채우고 매립 용량이 한계에 다다르면서 울산 각지에서 나오는 산업 폐기물 가운데 급한 것만 선별적으로 받아 일부를 조금씩 땅에 묶고 있습니다. 매립시설은 공장에서 나온 산업 폐기물을 땅에 묶고 난 뒤 악취를 막기 위해 흙으로 덮고 땅 속에 있는 가스를 빼내 집안이 천천히 내려가도록 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다음 매립장이 완전히 포화상태에 이르러 사업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면 매립지 위에 나무를 심고 녹지를 조성해서 앞으로 30년에서 40년 동안 폐기물이 자연적으로 분해되도록 관리를 하게 됩니다. 이곳 매립장은 최근 울산시에 매립을 할 수 있는 용량을 더 늘려달라고 증설 허가를 요구했지만 불가 처분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올 연말이면 산업 폐기물을 더 이상 받지 않고 완전히 문을 닫을 계획입니다. 울산에 있는 산업단지는 국가산업단지 두 곳과 일반산업단지 14곳을 포함해 크고 작은 30여 곳이 가동되고 있지만 산업 폐기물 매립시설은 단 3곳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울산시는 지난 10여 년간 신설은 물론 증설 허가를 거의 내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산업단지를 만들어 분양할 때마다 혐오시설인 폐기물 매립시설 운영 계획은 대부분 빠져 있었습니다. 공단 개발할 때 아예 매립시설이나 소화시설을 빼버리는 거죠. 귀찮으니까. 분양만 잘 됩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울산에서 산업 폐기물 문제가 발생할 것을 몇 년 전부터 이미 예상하고 있었지만 울산시가 제대로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기업의 애로나 이런 걸 반영하지 않고 또 그런 대화를 할 수 있는 채널이 많이 닫혀 있으니까 서로 의사소통이 안 되고 그게 제일 문제죠. 인근의 또 다른 산업 폐기물 매립업체. 이곳 역시 남은 매립 용량이 24%. 앞으로 2년 뒤면 더 이상 폐기물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현재 울산 지역 산업 폐기물 매립시설은 모두 3곳. 업체마다 매립할 수 있는 잔여 기간이 짧게는 5개월에서 길게는 4년까지 평균 2.4년에 불과합니다. 그 이후에는 더 이상 묻을 곳이 없어지는 건데요. 취재진은 마지막으로 매립 잔여 기간이 가장 많이 남은 업체를 찾아갔습니다. 이날도 입구에서부터 폐기물 운반 차량들이 부지런히 드나들고 있었는데요. 이 업체 대표는 전국 폐기물 매립협회 회장직도 맡고 있는데 전국적으로도 산업 폐기물 매립시설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말합니다. 산업 폐기물 매립장이 귀해지면서 몇 년 전부터 외국계 기업이나 은행 펀더들이 앞다퉈 관련 기업들을 인수했습니다. 이들이 경영권을 확보한 이후에는 폐기물을 이전처럼 마구잡이로 받아 처리하기보다는 반입되는 물량을 줄여서 단가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2010년도 이후에 펀드들이 국내 펀드들도 많습니다. 꼭 외국계 펀드만 아니고. 그래서 펀드들이 이 사업의 앞으로 환경 쪽이 유망 사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펀드 계열사들이 지분 인수를 많이 했죠. 이 업체도 몇 년 전 호주의 한 다국적 기업의 경영권이 넘어가면서 매립량을 줄이면서도 가격을 올려 수익률을 높이는 영업 전략으로 바꿨습니다. 한정된 매립시설의 활용도를 높여 기업 가치를 올리겠다는 겁니다. 돈을 내서 수익을 하는 게 목적인 법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기업의 가치를 높여서 되팔기도 하고 또 그 기업의 수익을 운영 수익을 내기도 하고 하는 그런 목적으로 늘 주로 하는 데다 보니까. 산업 폐기물은 매일 쏟아지고 있는데 울산에서 처리할 시설은 사실상 거의 없게 됐습니다. 기업체들은 울산시가 더 이상 매립시설 허가를 내주지 않아 이런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며 울산시의 무대책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니까 기업체들의 어려움이 정말 많습니다. 산업 폐기물은 매일 쏟아져 나오는데 매립시설은 더 이상 늘어나지도 않고 기존의 매립업체들마저 반입량을 줄였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산업 폐기물 문제는 마치 집을 지으면서 화장실을 만들어주지 않는 것에 비유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업계에서는 그동안 울산시가 산업단지만 계속 만들기만 했지 주민들의 민원을 우려해서 매립지는 허가해주지 않는 행정을 계속해왔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일어났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취재팀은 근본적인 대책은 없는지 알아봤는데요. 계속해서 화면 보시겠습니다. 울산지역 산업계와 상공회의소는 산업 폐기물 인프라를 확충해달라고 그동안 울산시에 수차례 건의했습니다. 폐기물 처리가 한계에 왔으니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공장들의 가동 중단이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짓는 때까지 시간이 한 5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폐기물 매립에 대한 잔여기간이 2년이 채 안 남은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일부 사업장에서는 타지역으로 폐기물 처리가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갭 동안에 충분히 부지를 확보하지 못하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가동 중단이라는 최악의 상황까지 직면할 수도 있다. 온산공단 입주업체들의 모임인 온산공업단지협회도 이 같은 문제를 여러 차례 건의했지만 번번이 좌절됐습니다. 용도 변경 같은 경우는 도시 개발과에서 하고 있는데 제조 시설에는 제조업이 들어가야 된다는 원칙을 갖고 있더라고요. 기다리다 못한 온산공단 입주업체들은 매립공사가 한창인 방울지구에 자체적으로 운영할 매립장을 세우려 했지만 울산시가 이번에도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큰 단체들도 번번이 좌절하는 폐기물 매립 사업은 개인 이야기에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취재진은 최근 폐기물 매립 사업에 뛰어든 김 모 씨를 만날 수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안내한 곳은 울산국가산업단지 인근의 한 야산이었습니다. 김 씨는 매립장 사업을 하려고 이곳에 땅을 사서 수년 전부터 울산시에 관련 허가 신청 서류를 제출했지만 울산시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데도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다고 말합니다.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시에서 법적으로 이상이 없다고 해서 신청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시에서 찝찝하니까 국토부에다가 지리서를 넣었다더라고요. 그래서 지리서를 넣었어요. 국토부에서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에서 지리서 내용이 잘못됐어요. 한 번 더 넣었다는 거예요. 낙동강 유역 환경청은 김 씨에게 폐기물 처리업을 할 수 있다는 통보를 해줬습니다. 울산시에서 폐기물 처리 시설을 할 수 있다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 조건부였습니다. 김 씨는 울산시에 폐기물 처리를 할 수 있는 허가권을 신청했지만 울산시는 김 씨 땅이 녹지로 되어 있어 폐기물 매립 시설 입지로 불가하다고 통보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는 산업 입지 개발에 관한 지침에서 기업체의 원활한 산업 생산을 위해 폐기물 처리 시설 부지는 녹지 비율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김 씨는 사업 허가를 내주지 않는 울산시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결국 3년에 걸쳐 대법원까지 가는 법정 사원 끝에 법원은 김 씨의 손을 덜어줬습니다. 하지만 울산시는 여전히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김 씨는 산업단지 내 허가권을 가진 울산시 도시개발가가 월권을 했다고 주장합니다. 김 씨는 자신이 허가를 못 받은 이유가 공무원들에게 괘씸죄에 걸렸다고 말합니다. 울산시에 서류만 내면 될 줄 알고 사무실에 직접 찾아가지 않은 것이 허가권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감정 싸움이죠. 왜냐하면 내가 한 번도 안 들었어요. 허가를 했대. 그러니까 직원들만 보내니까 진짜 괘씸죄에 걸렸어요 그때부터. 괘씸죄에 걸렸어요. 괘씸죄를 하는 게 뭔가요? 그냥 서류보고 그냥 보내주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직원들 보내고 내가 안 찾아가니까요. 처음부터 잘못된 거죠. 우리는 울산시 폐기물 정책을 총괄하는 환경농지국장을 찾아갔습니다. 환경농지국장은 산업 폐기물 처리장을 울산에 더 만들며 폐기물 처리장이 없는 다른 지역 폐기물까지 들어와서 울산의 환경이 오염된다고 말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6, 7개 시도는 아예 폐기물 처리장 자체가 없습니다. 산업 폐기물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 시도도 6, 7개 시도가 있다. 참고를 말씀드리면. 그러면 그런 데 있는 기업에서는 어떻게 버리느냐. 전부 우린 데 갖고 오네. 그러니까 우리가 허가를 내주면 더 들어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딴 건이지. 취재진은 매립장 증서를 요구하는 수많은 기업체들을 만났지만 정작 울산시 해당 국장은 신청서를 받은 게 없다고 말합니다. 그걸 우린 데까지 아직 안 왔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없다니까요. 참 이상하지만. 도시개발과 가서 물어봐라. 도시국장님한테. 제가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는 거죠. 도시국의 이야기를 내가 하면 입장이 좀 곤란하다. 그래서 우리는 산업단지 내 매립장 허가권을 가진 도시개발과를 찾아갔습니다. 해당 과정은 녹지를 훼손하면 공해를 막을 수 없기 때문에 녹지 부지에 매립장 허가를 내줄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개인사업자 김 씨가 매립장을 하겠다고 신청한 부지 바로협회는 같은 녹지인데도 수만 제곱미터가 이미 잘려나가 있습니다. 이 땅은 울산시 종합건설본부가 건설 폐기물을 처리하는 곳인데요. 울산시 논리대로라면 산업단지에서 불어오는 공해를 차단하기 위해 나무가 울창해야 할 이 땅이 흙먼지가 날리는 곳으로 방치되고 있는 겁니다. 같은 녹지인데도 이곳은 어떻게 울산시의 허가가 났을까. 울산시는 시에서 하는 일은 필요에 따라 허가가 가능하고 산업 폐기물 매립장은 개인의 돈벌이 수단이기 때문에 허가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허가권을 시에서 갖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매립지는 아까 기간이 길기 때문에 훼손이 오랫동안 되기 때문에 허가를 안 내줬다고 하셨잖아요. 잔토처리장은 녹지가 아니더라고요. 저희들이 가보니까 그 땅은. 그게 훼손이 짧아서 그러면 그때 허가를 내주신 건가요? 그건 매립시설은 아니고 지금 현재로서는 기계를 그냥 돌려서 기존에 들어오는 폐기물을 파쇄를 해서 다시 반출을 하고. 그러니까 지금 녹지가 아니잖아요. 그 땅이 지금. 나무가 있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 모습 자체가 녹지가 아니었죠. 그거는 허가를 왜 내주신가요? 녹지에다가. 그 녹지에. 그렇게 그렇게 말씀하면 답변하기 상당히 어렵잖아요. 왜 필요가 하기 때문에 허가를 해준 것이죠. 그리고 돈 되는 사업이 만약에 왜 햇빛 울산에 들어온다면 녹지가 나와 들어가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려면 시도 될 수 있으면 안 해야 되잖아요. 녹지에다가. 녹지를 보호하려면. 그거는 옛날에 이미 하고 있는 게잖아요. 종료를 해서 다시 하는 것도 아니고. 도시개발 과장은 산업 폐기물 업무가 자신들의 소관이 아니라며 책임을 돌립니다. 국가산업단지에서. 자원 환경가에서. 자원 뭐이고? 자원 순환가가. 자원. 폐기물 업무가에서. 울산시 전체적인 폐기물 처리제의 기본 어떤 틀을 전체를 검토를 해서. 아까 말씀드렸지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폐기물 매립장이 국가산업단지에 꼭 입지를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게 더욱더 녹지이고. 그래서 어디든지 입지할 만한 데를 찾아서 폐기물 정책을 검토해서. 우리는 이번 취재를 통해서 울산의 많은 기업체 관계자들과 접촉했습니다. 그런데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자신들의 신분이 노출되는 걸 극도로 꺼렸습니다. 폐기물 문제의 해결책을 찾는 게 시급하지만. 그렇다고 울산시 공무원 눈밖에 나면 기업을 운영하기가 힘들다는 자괴감이 더 컸다고 말합니다. 네 물론 환경 보호도 중요하고요. 어쩌면 혐오시설일 수 있는 산업 폐기물 매립지를 무작정 늘리는 것도 문제겠죠. 하지만 울산시가 지금처럼 무작정 허가를 내주지 않는 것도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네 울산시는 울산의 산업 폐기물 매립장을 허가해주면 다른 지역에 있는 폐기물까지 들여와서 울산의 환경이 오염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 매립장 허가를 해주지 않으니까 울산시도 허가를 해줄 수 없다는 건데요. 산업 폐기물 매립장은 주변에 주민이 살면 민원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주민이 살지 않는 산업단지 안에 세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산업단지 안의 허가권은 울산시 도시개발과였는데요. 도시개발과는 녹지를 보호한다며 매립지 허가를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울산시는 산업단지 녹지를 시가 필요할 때는 마음대로 개발하면서 기업이 요구하는 매립지는 대안도 없이 허가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울산시의 이러한 이중적인 태도가 무책임하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설태주 기자 그런데 사실 돌직구팀이 울산의 산업 폐기물 문제 취재하신지는 꽤 됐죠? 네, 저희들이 지난 9월부터 시작해서 당초 지난달 초에 이 문제를 울산에서는 방송사 처음으로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서 방송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방송 시간에 저희 MBC가 3주 연속으로 프로야구 경기가 편성되면서 지금까지 연기되어 왔습니다. 네, 그렇게 시간이 흐르는 동안 관련 업계에서 기자회견도 했고요. 또 울산시도 행정부 시장이 현장을 방문해서 대안을, 대책을 제시했다고 들었는데, 이번 문제가 이렇게 해결이 될 것 같습니까? 네, 안타깝게도 그 전망은 밝지가 않습니다. 울산에 있는 많은 기업들이 울산 지역 경기가 지난 IMF 때 봐도 더 어렵다고 하소연하고 있는데요. 환경 보호를 위해 난개발은 막아야겠지만 기업이 생산활동을 할 수 있는 대책은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더 큰 문제는 울산시와 기업들과의 관계인데요. 저희가 취재 과정에서 만난 울산의 여러 기업들은 울산시와 기업체 관계가 철저하게 값과 의뢰 관계라고 말했습니다. 울산시의 기업체 어려움을 해결하고 중지할 컨트롤타워 기능이 있는지도 의심스러웠는데요. 기업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을 요구하니까 울산시가 대책을 세우겠다고 했지만 전망은 밝지가 않습니다. 울산이 대한민국 산업수도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가 되려면 울산시가 기업의 어려운 점을 듣고 함께 해결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설태주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산업도시, 기업하기 좋은 도시, 여기에다 환경까지 생각하려면 기업체도 울산시도 물론 쉽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서로의 입장과 권력을 내세우기보다는 서로 소통해서 함께 울산의 경제와 환경을 잘 살릴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탐사기획 돌직구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